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부대찌개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동그랑땡, 케찹, 오늘 마실거는 팥차 국물이 엄청 진해 팽버, 너무 뜨거울거같은데? 와 뜨거워 소시지를 먼저 먹어볼게요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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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계란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진짜 잘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좋음 좋은 향이 왔어요 해서 바삭바삭을 먹고 싶어서 물 한 잔 물 한 잔 소시지 아이스크림 배불 Warm need 두잠 말랑 초콜릿 헤헤헤 하아..